만일 10일 뒤에 죽는다면 지금 뭐하고 싶으세요? 우리 가족하고 여행가지 않을까요?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안 죽으면 안 돼요? 같은 질문을 이들에게 다시 해봤습니다 10일 뒤 죽는다면 지금 뭐하고 싶으세요? 구조된 뒤 가족을 찾지 못하면 10일 뒤 안락사나 자연사로 죽음을 맞는 경우 구조동물의 49.8%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아마 이것 아닐까요? 그래서 11번가는 이들의 희망을 함께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쇼핑 희망이 되다 이 캠페인은 동물자유연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11번가 희망쇼핑 더 많은 유기동물의 49.8% Unfold하고 12번이 그지 하나는